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일단 곽우신 기자에게 좀 여쭤볼게요. 오늘 세월호 10주 기업식이 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터 참석한대요? 네, 오늘 참석한다고 공식 일정은 나왔습니다. 그럼 윤재하고 원내대표랑 다? 네, 윤재하고 원내대표가 어제 보통 다음날 일정 전날 밤에 공지가 되니까요. 참석을 하는 걸로 공지가 되긴 했습니다. 잘 됐네요. 네, 그런데 어제 처음에 중진들 회의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처음에 물어봤거든요. 야당 지도부들은 간다고 하는데 여당 지도부도 가냐라고 했을 때 윤재하고 원내대표가 처음에 못 알아듣고 반문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인데 라고 했더니 저희는 특별히 계획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말해도? 네, 그때까지 말해도.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잡혀 있었던 건데 전달이 안 돼서 몰랐던 건지 아니면 그냥 애초부터 원래 없었다가 급하게 잡은 건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당연히 전자이길 바랍니다. 다만 만약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냥 여당 지도부가 전혀 계획이 없고 별다른 감흥 없다는 듯이 대답을 하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톤의 매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참석한다니까 한 마음만 뜻으로 기억하고 기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죠. 네, 잘 됐네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 라는 건데 혹시 좀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까? 어떤 얘기할 거다 이런 거? 용산에서 사실 들리는 얘기가 잘 안 나와서 요새.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로 메시지를 낼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안들이 검토가 됐던 걸로 보이고요. 이제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형식도 고려가 됐고 대국민 담화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었는데 이런 저런 것들 끝에 결국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생중계한다라는 정도로 타협이 됐습니다. 결국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현장으로 해서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아무리 관사 통해서 조율이 좀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을 정면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괜히 이제 했다가 너 리스크를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던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는. 또 대국민 담화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의료대란 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되게 장시간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 메시지가 또 혼선을 빚으면 대통령이 뒤늦게 수습하고 메시지 마사지에 나서고 맥그라운드 브리핑하고 더 오히려 좀 안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그래도 정무적으로 하기에는 모두 발언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하는데 다만 그걸 또 나중에 보도자료 형태로 혹은 이제 대통령의 관계자 통해서 전달하는 식으로 하면 또 말이 나올 수 있으니 그거를 생중계하겠다. 이렇게도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파악한 걸 없어요? 네. 우선은 tv조선 보도를 보니까 그동안의 국가의 큰 시스템을 바꾸는 데 집중하다 보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제대로 챙겨보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반성의 메시지가 담긴다라고 하던데요. 민생강조? 네. 그런데 사실은 기조 자체가 틀렸다라는 비판도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방점은 큰 시스템 바꾸는 데 집중했다. 그러니까 내기조가 틀린 건 아니지만 디테일을 챙기지 못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긴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좀 짚을 부분들은요. 여튼 오늘 어떤 메시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생각보다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형식 자체의 문제점을 짚을 수밖에 없는데 아까 곽우신 기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것이 대국민 담화나 혹은 기자간담회 형식이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생중계하는 방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의 무서움을 대통령이 얼마나 좀 깊이 있게 깨닫고 있느냐라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지금 계속 국정세신 기조의 하나로서 나오는 대통령실발 보도가 민정수석실을 대체하는 법률수석실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가장 이번 이후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눈여겨보는 부분인데 법률수석실을 만든다라고 하는 취지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이 밝히기로는 민심청치 강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민심청치 강화하려면 기자회견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정례적으로.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것들을 제대로 좀 읽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것도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다. 무슨 국민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게 국민과 소통하는 것. 나는 당신들만 듣기 싫어라는 의사를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뜻으로. 이해되시죠. 총선 참패로도 그게 각성이 안 되면 대체 뭘 해야 각성이 되는 분일까요.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10시인가요 오전. 네. 생중계로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하면 일단 다 들어보고 평가를 해도 늦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국민의힘의 시선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중진간담회가 열렸어요. 분위기는 좀 어땠답니까 일단 지금 당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데서는 중진들이 모두 공감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상당히 좀 당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언성이 높아지거나 격론이 오갔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시간만인가 끝난다면서요. 그래도 비공개 회의로 그래도 한 시간 조금 넘게 했는데 그 정도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데 아니 참석위는 몇 명인데 한 시간이면 1인당 몇 분씩이나 발언을 온다고. 그런 자리에 가면 사실을 말하는 사람만 말합니다. 모두가 한 마디씩 가는 건 아니고 카메라 앞이면 모두가 한 마디씩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비공개라는 이야기는 보통 자리는 채우지만 말을 안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만 확정까지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관리형 비대위를 통해서 빨리 당을 빨리 전당대회에 치러서 안정적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 방점이 실린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안철수 의원이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는 그렇게 하나의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윤지혁 원내대표는 최종적으로 결론 난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당선자 총회를 거쳐서 어쨌든 확정을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고요. 다만 이제 중진회의를 먼저 소집한 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당이 첫 번째로는 권위주의가 여전히 작동하는 당이기 때문에 중진들 먼저 이렇게 여론을 좀 모아가지고 하는 거가 당 수습하고 여론을 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중진들 입장에서는 지금 전당대회 빨리 치러서 나쁠 게 딱히 없습니다. 본인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당이 좀 악재라고 지금 또 총선 패배 책임이 한동훈한테 더 있냐 윤석열 대통령한테 더 있냐 이거 가지고 지금 아우나우 하는데 이런 이야기도 좀 뒤로 밀릴 수가 있고요. 반면에 지금 초선 재선들 중에서는 전당대회 빨리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예를 들면 김재섭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위에 입을 덮는 거다라는 시로 이야기를 했고 최영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누가 당권 잡느냐에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당대표를 지난번에도 뽑다가 이 꼴이 난 건데 또 반복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진들 먼저 만나는 게 편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아까 본방에서 잠깐 했는데 비대위원장은 원내대표가 맞는 거잖아요. 지금은 대행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 원내대표가 맞는 겁니까 새 원내대표가 맞는 겁니까 비대위원장을. 그 부분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내대표 임기가 원래는 끝나야 되는데 이제 연장을 좀 해가지고 이달 말까지로 정리가 됐던 거였거든요. 윤석열 원내대표가. 사실 어제도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원내대표 새로 당장 오늘 뽑는 거냐 당선자 총회에서. 그런데 그건 아니고 새롭게 의원총회를 열어서 선출을 하게 될 텐데 원내대표 자리도 관련해서도 그렇고 비대위원장 지금 겸임을 할 건지 아니면 아예 비대위원장은 그래도 관련비대위 가면서 새롭게 누군가를 발탁을 할 건지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옵션을 열어놓고 지금 고려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아니. 윤석열 원내대표 조만간 끝나는 사람인데.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맡으면 당대표 선출할 때까지 계속 비대위원장 한다는 거잖아요. 관리형이긴 하니까요. 아니.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원 구성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윤석열 원내대표에 대해서 현 원내대표가 새 국회의 상임위원장 배분 이런 걸 다 한다고요. 그게 영의 선화요 그러면. 사실 원내대표를 뽑는다는 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원구성도 그렇고 향후 국회에서 키를 잡고 있게 잘 조율해낼 게 많은 상황이니까요. 3, 4년 중진한테는 상임위원장 엄청 중요한 거 아닌가요. 촉각이 오히려 거기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엄청 중요하죠. 상임위 배분 같은 것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 중진 간담회가 보여준 장면들은 여전히 국민의 힘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는 드러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18명 왔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절반 가까이가 영남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22대 국회에서의 국민의힘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수도권 포기한 정당 아니냐 수포당이다 이런 지금 지적 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좀 그런 텐션들이 위기감이 좀 상대적으로 다른 면들이 있어 보이긴 하고요. 실제로 박수영 의원이 이번에 재선에 성공했는데 부산 남구 의원이거든요. 페이스북에 남긴 거 보면 참패는 했지만 4년 전 총선보다 의석이 5석 늘었고 득표율 격차는 4년 전 8.5%포인트에서 5.4%포인트로 줄었다라는 취지의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싹 바꾸기보다는 의정활동에 충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속도감을 좀 조절해야 된다라는 취지 이야기인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번 청선에서 드러난 민심에 비해서 지금 국민의힘 특히 중진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영남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온도 차이가 꽤 좀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영남 주축 정당이잖아요. 그런데 더욱더 그게 조금 뭐라고 할까요. 더 집중화되는 경향들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건데 아까도 제가 대통령 담아도 늦었다 담아가 아니라 메시지도 늦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제 그 모습도 이미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제가 과거에 보통 총선을 참패한 정당들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퍼포먼스들을 꽤 했던 기억이 나서 찾아봤거든요. 2018년에 국민의힘 이제 당시는 자유한국당이었었죠. 그때 지방선거 참패하고 6월 13일에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15일에 참회의원 총회를 열고 무릎을 꿇고 지도부들이 사죄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심지어 그때 이제 중진 물러나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김무성 대표가 이제 정기 은퇴 선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의 속도감에 비하면 지금 6일째인데 안오미 당정이다 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걸 봐서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속도감과 온도 차가 여전히 좀 문제적이지 않냐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사실 핵심적인 관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뀔 것이냐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도록 당이 치고 나갈 것이냐 이거였는데 지금 당 기류를 딱 종합해보면 별로 안 보인다. 그럴 기미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영남권에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은 상대도 좀 수월하게 치르다 보니까 위기감에 이게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저희가 지적하는 겁니다만 이게 딜레마인 게 이 당이 참패를 하고 나면 수도권에 그래도 좀 그나마 합리적 그나마 중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우수수 다 떨어지고 영남권에서 좀 보수 성향이 좀 강하신 분들이 우수수 당첨되게 하다 보면 당의 구성 비율 자체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상한 정신 승리도 나오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번 총선은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민심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우리 방향은 맞았어. 속도가 틀렸던 것뿐이야. 그건 우리 잘 가고 있는데 설득의 과정이 좀 문제였어라는 식으로 뭔가 자꾸 이거에 대해 여지를 남기고 한다는 거. 설득의 과정의 문제였으면 또 언론이 문제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좌파 언론 노조가 장악한 언론들이 또 맨날 레파토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 또 반복해서 하겠죠. 정신 못 차렸다. 무릎 자주 꿇어가지고 이제 꿇지도 않잖아요. 아픈가 봅니다. 알겠고요. 지금 아무튼 하마평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후임 총리, 후임 비서실장 하마평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두 분이 파악한 발언은 어떻습니까? 언론이 그냥 뜬구름 잡는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실체가 있는 겁니까? 뭡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적어도 원희룡 비서실장 설은 띄워봤고 띄워본 것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묻히로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조금 한 발 물러서 모양새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 탐색용으로 한번 흘려봤는데 안 좋아서 일단 걷어들이는 국면이다? 단순히 야권이 아니라 여권 내에서 굉장히 대통령실로 전화가 많이 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떻게요? 안 돼요? 안 돼요? 원희룡 비서실장 카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보내주는 메시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소위 자객공천으로서 겨뤘던 인사이잖아요. 그런데 이 국면에서 원희룡 비서실장 카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좋은 카드냐라는 것이 있어서는 아니 그걸 몰라서 그런 걸 꺼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의아한 게 그거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가지고 뭔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정무적 판단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원희룡 전 장관이 거론되는 이유는 정치인 출신이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정치인 출신이고 국회 활동도 했고 어쨌든 여야 소통함에 있어서 그래도 정무적 감각이 있는 정치인 출신을 기용하는 게 앞으로 여서야대 국면에서 조금 뭔가 협조도 구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명분인데 과연 이 명분에 원희룡 전 장관이 어울리는 사람이냐. 왜냐하면 원 전 장관이 바로 국토부 장관 하면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야당하고 각을 세워서 여러 번 싸웠던 사람이고 방금 김 기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로 이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기 위해서 자격으로 나섰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비서실장으로 앉힌다는 거는 어폐가 좀 상당히 있고 물론 모르겠습니다. 원 전 장관 본인은 분명히 좀 언급은 됐던 것 같은데 재미있었던 장면이 유튜브로 낙선 인사 생중계하는 과정에서 한 시민이 뉴스 보니까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셨던데라고 인사를 했더니 원 전 장관이 그게 더 힘든 일이죠. 이 답은 사실은 그 밑에 제가 할 겁니다라는 전제가 깔려있으니까 나오는 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뭐 그런데 어제 기자들 앞에서는 아직 연락받은 거 없다고 보잖아요. 뒤늦게 수습에 나선 거 뭐가 진심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 전 장관 입장에서 어쨌든 그 풀에서 거론이 된 거는 맞는 것 같고 바꿔 생각해 보면 그 정도로 지금 인물이 없다. 여권에 지금 서버에 있는 사람이 자꾸 낙선자 구제용으로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가 아니면 풀이 너무 좀 굽고 상태다. 권영세 주호용 총리설은 그건 실체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권영세 의원이 중진모임 나와서 이야기를 했죠. 낭설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죠. 사실상 본인이 고사했다고 봐야 될 장면인 것 같고요. 논의가 잠깐 됐던 건 물망이 올랐던 건 사실이지만 얼마나 진지하게까지인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맡고 싶어 하지 않은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주호용 의원은 연락받은 바 없다고 했고. 실제로 대통령과의 관계가 원활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사실 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밖을 지랏이라고 하죠. 돌긴 돌았거든요. 관련해서 어느 쪽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언급되는 사람들이 대체로 당권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전당대회 관련해서 당권 주자로도 언급이 되는 사람들과 교집합들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본인의 커리어에도 도움이 되고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데 조금 더 받을 수 있을지 이게 좀 계산기가 두드겨질 텐데요. 사실은 정권 초기고 정권 인기가 좋으면 당연히 용산 가는 게 좋겠죠. 그런데 지금 막 정권도 어차피 슬슬 후반기로 접어들 것이고 윤 대통령도 이제 레임덕이니 아니니 이런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굳이 욕바지로 용산에 갈 필요가 없다. 차라리 여의도에서 자기 정치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계산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 계산이 용산 입장에서도 그럼 누가 총리를 가고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게 좋은지. 그렇죠? 안정적 국정관리와 당 관리를 위해서 좋은지 또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머리가 좀 아플 겁니다. 사실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이 시키고 싶은 사람 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총리는 결국 국회 인준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100% 사람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농담 비슷하게 한덕수 총리가 계속 어쩔 수 없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을 하는 또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박근혜 정부 때 그 성함이 어떻게 되죠?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 대한부재로 그냥 계속 됐던. 그때 마지막에 퇴임하시면서 찍은 사진의 미소가 참 은은하게 잘 번져있어가지고 또 회사가 좀 됐었죠. 그러네. 그리고 또 박민식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선거에서 띄었고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국가본부 장관으로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 인사입니다. 또한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기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정우수석 얘기가 나오는 거죠. 나오고 있던데요. 저는 뿐만 아니라 이번 인사에서 가장 핵심은 법률수석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누가 가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법률수석실을 만들고 공직기관 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을 총괄하는 사정기능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는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대통령이 향후 전국에서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은 본인의 수사와 관련된 부분들 혹은 본인 주변과 관련된 수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번미스크 방어죠. 그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유난 갈등 1차일 때 법무부 장관을 갑자기 모범 중에 임명한 적이 있거든요.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대통령 수사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막아야 될지 어떤 부분 대응이 될지 잘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재섭 김용태 같은 30대 초선이 간판이 될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30대 당대표를 배출한 적이 있었죠. 이준석 대표가 됐었으니까요. 다만 그때의 국민의힘과 지금의 국민의힘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국민의힘은 당원들도 뭐냐 하면 계속되는 연속적인 선거 패배도 있었고 앞으로 큰 선거들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쇄신이나 얼굴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상당히 있었고 여기에 이준석 대표는 당시 코어 팬층 안티페미니즘 공정 이슈를 중심으로 한 코어 팬층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잘 맞아 떨어지면서 바람몰이가 가능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준석 대표를 따랐던 당원들은 대부분 개혁신당으로 이탈을 하여 있는 상황이고 남아있는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젊은 얼굴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를 찍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는 내부총지라는 배신자 약간 이런 프레임이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 뽑았다가 또 지금 당에 쓴소리한 애들 또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칼 꽂는 거 아니냐 등에서 이런 불안감들이 정서적으로 있는 거죠. 이런 게 또 있다 보니까 바람을 일단 당원들의 바람을 받기가 쉽지 않은 거고 지금 어쨌든 전당대의 룰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당원 중심으로 외부의 어떤 일반적인 민심을 많이 배제하는 식으로 당심이고 민심이다 이런 논리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다만 조금 고려해볼 만한 점은 이 두 사람이 어쨌든 주가가 상태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어쨌든 영남권 의원들이 다수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여론이 당정관계를 다시 수립해내지 않겠어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만큼 그런 것들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당권 주자들이 이 김재섭 김용태 같은 젊은 당선자들에게 손을 내밀어가지고 이제 뭔가 러닝메이트 식으로 가는 예를 들면 최고위원 지도부에서 어떻게 함께하면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을지 이런 식으로 러브콜들이 갈 가능성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판에서 두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또 뭔가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얘기 들으신 거 있어요? 전화를 돌린다라는 말은 있던데요. 전화를 돌려요? 여하튼 수고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국민의힘 소속 사실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국회 앞에 한동훈 위원장을 응원하는 화언들이 와 있거든요. 네. 그거 봤어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정치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노출하고 또 그거를 지지하는 그룹이 있기 때문에 언젠간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열심히 전화 돌리고 있는 것은 재기를 위한 발판 관리용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이야 당연히 위로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이야기겠지만 여의도에서는 모든 행동들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국민의힘 중진 간담회를 제가 생중계로 체크를 했는데 실시간 댓글들이 쭉 올라오잖아요. 그 댓글에 올리시는 당원과 지휘자분들께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당 선거를 망친 거다라고 비판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만하면 잘했지 한동훈이 뭘 잘못했냐. 한동훈 전 위원장 다시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사실 다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물론 정치적으로 당장 어쩔 수 없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기반을 완전히 이뤘는지 아니면 팬층이 없냐. 이건 또 아니거든요. 당장 입장에서.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이번 전당대회 판에서 등판하기는 쉽지 않지만 선거 결과도 있고. 그러나 한동훈 전 위원장의 마음을 얻고 싶은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지난 전당대회가 모두가 윤심을 이야기하고 내가 용산의 신탁을 받은 내가 진짜 윤심의 대변인이라는 친윤 호소인들이 설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대결세로 갈 수도 있다. 한동훈 위원장의 대리인과 용산의 대리인이 약간 맞대결하는 식으로 갈 수도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최근에 전화 돌린 거에 대해서도 단순히 그냥 낙마 후보자들한테만 전화를 돌렸다는데 거기에 메시지가 뭐였냐면 당이 조금 더 수도권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우려를 전했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당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양쪽의 충돌. 아니야 우리 영남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돼. 뭔가 보수 본의로 돌아가자라는 기류와 우리 수도권 중도 중심으로 가자. 이 두 기류가 대차 충돌할 가능성이 끄 있다. 여기서 숨은 그림이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낙선한 후보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당원협의회. 당협위원장. 당협위원장을 계속 맡고 있는 거잖아요. 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다음에 지금 당협위원장 교체는 새 지도부가 들어선 다음에나 가능한 얘기겠죠. 그러면 이 낙선 후보들이 전당대회에서 상당한 어떤 힘을 발휘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거죠. 그것이 그렇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숨은 그림이 될 수는 있다. 그렇죠. 이걸 좀 함께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왜 이렇게 한동훈 전위원장 때 각을 세우는 겁니까. 너무 사각비스러워. 너무 적나라한 표현을 너무 많이 쓰던데 보니까. 심지어 이제 그게 더 발진하다 보니까 김경율 전 비대위원과는 강아지 이야기까지 또 주고받아서 이게 여권의 내본을 너무 보여주는 장면같이. 아니요. 가만히 있는 강영욱 씨도 소원. 그러니까 강영욱 씨 무슨 죄가 있고 반려견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튼 최근 들어서 굉장히 메시지를 내는 것이 잦아졌고 그 톤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당권 대권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제가 가장 재미있게 봤던 홍준표 대표의 시장의 메시지는 3월 23일에 이런 걸 썼습니다. 페이스북 슬로건을 대구 굴기에서 선진대국 시대로 바꿨습니다. 대구 굴기는 이제 골격을 다 갖추었고 집행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상당 부분 잃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 시장으로서 역할을 맺어지고 이후를 좀 염두에 두는 발언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낳고 있는 말인데요. 지금 뿐만 아니라 중앙정치에 대한 다양한 자기 이야기들이 있어서 주자로서 나도 살아있다라는 것들을 끝없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고 했다면서요.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뭐 개입할 수 없는 선거니까.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아 이분의 지금 스탠스가 어떻게 되는지 대충 감이 오던데요. 아까 영남주추이라고도 했잖아요. 사실 홍준표 시장이 대구 시장으로 가겠다고 한 것부터가 사실은 대권을 도전을 염두를 해두고 간 거였고. 홍준표 시장 개인의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패했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결국 영남권의 핵심 당원들 지지층 코어층으로부터 본인이 인기가 부족하다는 걸 절실하게 실감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지기 위해서 대구로 가서 내가 하면서 중앙정치의 후폭풍에서 한 발차 떨어지기도 하면서도 계속 메시지를 내잖아요. 그 기조에 봤을 때 본인이 약했던 부분을 다지기 위해서는 지금 이 타이밍에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관련 하나만 더 여쭤보세요. 최상병 특검법 처리가 일단 지금 당장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 특검법 처리에 찬성을 의원 두 명은 저희와 인터뷰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안철수 조경태 두 의원은 저희 인터뷰에서 아주 분명하게 찬성한다고 했는데 두 명 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거부권 행사까지를 염두에 둔다면 더 있을까요?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전에 비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상당히 기류의 변화 조짐이 있는 것만큼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jtbc 보도를 했으니까 재미있었는데 여당 의원 20명에게 물어봤더니 절반이 고민 중이다라는 거였습니다. 4명은 찬성이었고. 그런데 고민 중이라고 하는 것도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류 파악 중입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전에는 아예 파악할 그게 없었죠. 무조건 최상병 특검 반대였던 거죠. 그런데 총선도 참패했고 좀 민감한 이슈다 보니까 찬성도 일부 지금 목숨을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좀 우리 민심의 동향을 좀 살펴볼까라고 눈치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재표결 이후에 다시 표결해서 거부권 쳐서 돌아왔을 경우에는 익명이잖아요. 이때는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탈표가 얼마 나올지는. 그런 것들을 고려보면 이 기류의 변화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왜냐하면 안보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해병대 예비역 같은 당사자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소리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건은 사실은 보수 정당에서 무조건 계속 비토식으로만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죄송합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아마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5월 초에 상정을 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시간을 끌게 된다면 이제 21대 국회가 끝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보름 안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딱 걸쳐있던데요. 딱 시한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양새 자체가 아마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 하면 이제 22대 국회에서 바로 다시 올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22대 국회의 구성상을 보면 8석 9석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의 문제인데 아마 대통령실도 그때까지 시간을 끈 다음에 최대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이거를 받을 생각은 적어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도 이종섭 대사를 도주 대사시켰다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보통의 여권 관계자도 왜 저러냐라는 말을 할 정도로 대통령실이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을 직결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태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22대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저희가 고민장 최고위원하고 인터뷰했는데 맨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원내 교섭단체 구속요건 완화해 줄 가능성이 있느냐 했더니 딱 잘라서 없다고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 뒤에 추가 설명을 못 들어서 이게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검토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기류 파악이 필요한 것들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고민정 최고위원이 말한 게 기류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완화 안 해 준다? 그냥 20석 그대로? 네. 아마 지금 딱 그렇게 내놓고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바뀌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쓸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나리오가 그렇게 나오던데요. 그래서 요건을 완화해 줘서 조국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그다음에 국민의 미래가 통합을 안 하고 또 별도 교섭단체 구성으로 가고 이런 시나리오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렇다. 지금으로서는 낮춰질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될 가능성은 그냥 12석석에다가 8석을 더 연대하는 것. 끌어모아서요. 그런데 가능한가요 그게? 산술적으로는 가능하죠. 정치에는 불가능은 없으니까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가 나옵니다만 어쨌든 기본소득당이라든가 진보당이라든가 이번에 분리돼서 들어오게 될 사회민주당이라든가 이런 분들 다 그로 모으게 되면 조금 모자라죠. 그러면 18석 정도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몫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의원 꺼주기 형태로 들어오거나 하게 되면 20명은 채울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요. 개혁신당은 여기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데 이게 한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예전에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이 했을 때는 어쨌든 주체가 두 정당이었기 때문에 안에서 조율하는 파트너들이 수월하게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큰 틀에서의 어젠다 합의도 있었고. 번갈아서 원내대표도 맞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너무 주체가 많잖아요. 조국신당이 중심이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조율도 쉽지 않을 거고 약간 또 조금씩 결이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또 공감대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게 되면 교수단체가 있고 없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내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개원대회가 돼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지금 벌써 모임 밑에서 이야기는 되고 있을 겁니다. 서로.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5월 동주 정치의 어떤 묘미를 보여주는 장면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예외화 때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